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6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압 시위와 관련해서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의 소박한 기대마저 어렵게 만드는 극단적인 모습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날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외에서 차담을 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떠한 명분도 없이 그저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와 과도한 시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5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전부가 거짓말 사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인정 같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태반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양식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것이죠 앞으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정직하라 부정하지 말라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 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이 62년생이네요 제가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고 전남 목포시 출생이고 그리고 삼선 의원입니다 현재 지역구는 안산시 상록구 갑 그리고 행정안정부 장관을 2020년 12월부터 문정권 말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행정안정부 장관이 소위 선거 사무에도 상당 부분 깊게 관열하고 있죠 이때 중요한 선거가 대부분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그리고 또 그 전에 4.7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의 중립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박범계 국무장관이라든지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처럼 정치인 출신들이 선거를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서 안 된다 이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지적에 아란고도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그냥 전해철 씨를 그대로 끝까지 썼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입장에서야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도대체 전해철 의원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어떻게 치러졌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안산시는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갑에 속해 있는데 어쨌든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3선 의문인데 안산시는 동수가 12개입니다 동수가 12개고 그리고 투표소 개수가 77개입니다 77개인데 민주당 후보가 안산시 갑과 을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77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값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전해철 후보를 포함해서 두 명의 민주당 후보는 77군데의 안산시 산하에 있는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 득표일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수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소 레벨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77대 제로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모든 안산시 산하에 있는 동 밑에 있는 제1투표소 2투표소에 다 전해철 위원을 비롯한 두 명의 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익숙하다시피 이 차익값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사전투표가 정상적인 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차익값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적은 숫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이 출마했던 안산시 상록구 가베 여러분들 소위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여러분들 경쟁한 7개의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값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플러스값입니다 대개 10%대를 기록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주원 후보는 마이너스값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너스값입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바로 안산시 상록구 가베에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전해철 후보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런 것을 금시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산시 상록구의 해양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후보가 플러스 11.9%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숫자입니다 이렇게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준 겁니다 사이동은 플러스 8.7%, 사동은 10.2%, 반월동은 플러스 9.3%, 보노 3동은 13.6%, 보노 2동은 13.4%, 보노 1동은 10.6%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거의 같은 규모의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동의 통상 그냥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맨 상단에 있는 안산시 상납궁 해양동에서 11.9 더하기 11.2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23.1% 정도의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전체를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산시 상납구 갑의 전해철 위원뿐만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의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는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의 익숙한 것과 같이 왼쪽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거는 또 여러분들 바로 제가 내친김에 상납구 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납구 을을 보니까 홍장표 후보하고 김철민 후보가 되긴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상납구 을에서도 오른쪽은 여러분들 오른쪽은 조작이 비교적 적었던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상황입니다 연값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차이값이 두 당에서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 천 퍼센트 만 퍼센트 10만 퍼센트 부정이 일어난 거죠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제야 전문가에게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여러분들 출마한 상납구 갑에서는 도대체 사전투표를 얼마나 만큼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문의했더만은 적시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후보와 함께 손을 대지 않고 미래통합당 후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박주원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11,918표 가운데서 30%를 그냥 전해철 위원회에 빼앗아서 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를 빼앗아서 30%를 대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는 3575 곱하기 2표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55% 정도가 예상 득표수인데 실질적으로는 64%를 얻는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것이죠 미래통합당의 박주원 후보는 실제로 예상 득표수는 40%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은 31%에 불과한 것이죠 30%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작은 동단위 혹은 투표소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가 됩니다 전해철 위원은 굳이 이렇게 조작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54%를 득표했기 때문에 54% 득표한다는 것은 사전투표도 54%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일종의 득표율입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입니다 전해철이 5만 9천표 박주원이 3만 8천표로 일방적으로 2만 천표 정도 차이로 전해철이 승리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 당일 투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지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관이가 발표한 상록구갑의 그런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 사이에 벌어지는 규칙성을 찾아내서 거기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이란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아 가지고 전해철 후보와 함께 전하는 소위 전산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찾아내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가정한 다음에 모든 동단위별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4번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선관위 발표는 2만 4천 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사전 득표수가 전해철 의원이 2만 1천 표밖에 안 됩니다 박주원 미래통합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가 1만 1천 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진짜 득표수를 구하면 1만 5천 표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진짜는 5만 5천 대 4만 1천 표로서 사전투표에서 워낙 전해철 후보가 많이 얻었기 때문에 1만 3천 503 표 차이로 결국 전해철 의원이 승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해철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선거였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조작했다는 그런 부분이 바로 범법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도표를 통해서 충분히 이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득표 득표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을 수정한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 득표수 대 사전투표 득표수가 0.7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해철 의원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2장을 얻었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나 조작된 것을 원상대로 회복시켜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 보니까 실제로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72장이 아니고 61장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빼앗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박주원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45장을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 보니까 59장이나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얻은 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적어진 것이 바로 선관위 발표자료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소위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정밀도를 갖고 있는 건 조작 프로그램과 여러분들 예상특표수를 비교해 보면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된 선관위 발표 자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오차가 10.1%, 10.5%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새로운 그래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의 전해철과 박주원의 그래프는 바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차이값의 분포도입니다 항상 전해철 의원은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 11,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1%, 플러스 14%, 플러스 9%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반면에 박주원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해 보니까 차이값이 있고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 득표수를 보니까 여러분 거의 오차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관위 발표 자료가 다 가짜로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여러분들 원상복귀시키고 나니까 모든 게 오차범위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여러분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한 거 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여러분들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고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는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수정 보완한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당일투표수의 차이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확연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하고 왼쪽 그리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수정한 상태하고가 현재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해철 위원이 5년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2016년의 총선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선거마저도 부정선거가 완전히 일상화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고 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의거 이후에 대한민국은 60, 70년 동안 선거만은 절대로 부정해서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규칙처럼 그렇게 전통처럼 왔습니다 그것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완전히 까뭉개버린 겁니다 선거하는 일을 괴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왼쪽은 선관위 자료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미래통합당은 차익값이 10%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해철 의원은 플러스 10% 대 미래통합당의 경쟁장인 박주원 의원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선거와 관련된 생산품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뭐죠 2020년 4.15 총선의 전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위 동단위별로 투표소 단위별로 여러분들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훔치는 작업을 알아차린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것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당일 득표수하고 차익값을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이게 여러분들 안산시 상농구 어립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홍장표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꼭 같이 안산시 상농구 값과 같이 한 겁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안산동 플러스 9.4 성포동 플러스 10.6 월피동 플러스 11.2 북옥동 이런 플러스 10.9 이동 이런 플러스 14% 일동 플러스 9.4% 20%에서 30%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이 되지 않는 선거인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한 대통령이었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